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명절 설날입니다. 올해도 북적북적한 명절 풍경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따뜻한 연휴가 되길 바라며 새 시작에 힘찬 기운을 담아 작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묵은 해를 보내며 지난 날의 고단함도 함께 떨쳐버리기를, 마스크 대신 미소로 마주하며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시기를, 시민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켜온 오늘이 내일의 새로운 일상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꽁꽁은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는 헤엄치고 매서운 눈발에도 매화는 꽃을 피우듯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희망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두 해 동안 위기에 맞서온 모든 시민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평온이 가득한 설날 연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